아이 저기 가면 안 돼요? 안 가요? 잠깐만 하혜리 가고 싶은 데가 있지 뭐 구리나 켜라 어디 가나 보래? 나도 어디 가나 지금 볼 거야 하혜리가 지금 얼렙어! 가만있어 너희는 조용해 하혜리하고 같이 가는데 하혜리가 할머니를 지금 끌고 막 올라가요 어디 가는지 볼 거예요 얘네들은 지네 장난감 만질까봐 아주 아이쿠 안 만지네요 네 우리 하혜리가 어디 할머니를 데리고 가나 볼게요 오빠들 영양 말아 하혜리 어디 가는데 하혜리 어디 갈거야 어디? 니네 집으로? 지네방으로 간대 아니 진짜요 문 닫아 지금 문 닫아 오빠들 없을 때 좀 가보지 아니 들어가서 너네꺼 안 만지면 되잖아 안해 그런게 어디 있어 하혜리 다 집어가지고 뿌시고 그러고 아까전에도 머리 뿌서고 있어 응 어디? 딴 데가 찬 그래 오빠들 치사하다 오빠들 근데 좀 안가지 여기 불 있네 우와 불 있네 하혜리 저거 먹어도 진짜 좋아해 어떤거? 메리 크리스마스 저거 메리 크리스마스 있어 뭔데? 그래 하혜리 장난감을 계속 갖다줘 오빠들 방에는 못 들어가게 하고 차는 필요 없지 뭐 수바루야 이거 수바루야 할머니 여기 앉아 아이고 할머니 앞에 앉은거야? 그랬어? 아 그랬어? 할머니 앞에 딱 와서 앉아서 깡치 놀자 지금 할머니하고 재밌어 좋아? 오빠가 그거 줬어? 응 아 그 좋네 할머니 딱 바로 앞에 앉은거 좋아하는거야? 너 놀아 이제 빨리 이제서 겨우 낫는다 이거 할머니 여기 앉아있어? 그래 또 아빠한테 갔다오 아빠 방에 아빠 방에 아빠 방에 갔다 오는거야? 여기는 아빠 방인데 여기 책 갖다 놨네 책이 많이 있네 책이 많이 있어 책이 많이 있어 빠이 해 빠이 책 갖다 놨어? 빠이 해 그래 아이고 여기도 여기 있네 저기 식구들도 여기 있고 아이고 에이 한미 한미 소정이여 한미 여기 있네 하비 엄마 하비 엄마 아빠 엄마 오빠 하이리 오빠 하람이 오빠 눈은 있네 삼촌 큰삼촌 큰삼촌 잘하네 애숙모 애숙모 아이구 어디 소정이여 언니 작은삼촌 작은삼촌 큰 애숙모 또 오빠 제이슨 오빠 강국이 오빠 제이슨 오빠 또 민혁이 오빠 민혁이 오빠 또 큰 애숙모 큰 애숙모 하혜리 여기 있어 하혜리 거기 있네 하혜리 하혜리 거기 있네 하혜리 그래 그래 여기는 아빠 어디 있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또 엄마 하혜리 오빠 하람이 오빠 또 저쪽 큰 아빠 큰 언니 큰 애숙모 큰 숙모 작은 엄마 큰 엄마 큰 엄마 그 다음에 언니 오빠들 거기다 오빠 있네 엄마랑 아빠 있고 할아버지 공주 할아버지 공주 할머니 예쁘다 공주 할머니도 예쁘고 네 아이고 아이고 좋다 끝 걔는 누구야 제이슨 오빠 아이고 할머니가 땀난다 열난다 큰삼촌 큰 애숙모 큰 애숙모 큰 애숙모 오빠 제이슨 오빠 제이슨 오빠 강국이 오빠 민혁이 오빠 소정의 언니 소정의 언니 소정의 언니 여기 소정의 언니 소정의 언니 소정의 언니 엄마 작은 삼촌 애숙모 작은 애숙모 작은 애삼촌 빠이 이제 아이고 덥다 할머니 빠이 사랑해요 해봐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해 해줘야지 I love you 아짜 사랑해요 아짜아짜 합이 저기 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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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합이 여기 합이 거기 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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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제대로 해봐 합이 합이 오빠야 그건 오빠 빠이해 언제 빠이 할거야 왔다갔다 계속해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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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잘못 안먹을거야 도장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